날아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만, 한 번 제가 인싸야 한 번만 날아보자. 일로 가서, 자. 인싸야. 인싸야. 이리 와, 인싸. 가봐. 인싸, 인싸. 어디 갔지? 인싸, 인싸. 찍진 말고. 이제야 자유를 찾았네. 어? 떨어진 거 아니야? 아니, 이게 내려온 거예요. 아, 서서히 내려온 거예요? 그래서 훈련을 하려면 지금처럼 던지면 안 돼. 아, 그래요? 네. 인싸야. 아,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? 아, 이렇게 던졌구나. 아, 강제로.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예요. 그래서 나에게 오게 만드는 게 기초입니다. 와, 역시 세영욱. 인싸야, 이거는 너 했잖아, 그렇지? 자, 손을 올리시고, 앞발을 쳐다봐야 되고요. 인싸야. 부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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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쥐. 잘했어. 어우, 저렇게 얼마나 감동이야. 얼쥐. 왔을 때 엄청난 칭찬을 해줘요. 너무 잘했어. 아, 우리 아기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아, 단계별로? 알겠어. 아, 잘한다. 가벼져 성공한다. 더 골 리 같죠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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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ako. 아せ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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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하하하하하하 잘한다 어 하하하하하하 잘한다 어 저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네 하하하하하하 얼마나 칭찬 안 줬어 아 이 세만도 못한 삶 아니 근데 현부씨 그때 배웠을 때 아 경험했잖아요 칭찬 한마디만 하네 아 형한테도 아 일도 없어 아니 잘해도? 아니 잘한 적이 없어 그건 맞아요 잘한 적이 없어요 잘한 적이 없어도 넘어갈게 잘한 적이 없어 넘어갈게 이건 넘어가잖아 지금 이 정도면 인싸는 우등생 아닌가요? 아 그럼요 이 정도 호출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식자라고 기본 호출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라서 이제 턴을 시도를 해볼 건데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와 진짜 싸가지로 피시네 어디 갔어 돌아오지 않았어 어떡해 턴을 할 때는 제가 날리면 얼른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인싸 인싸 하고 손을 내밀고 왜냐하면 아빠가 불러줘야 돼 정말로 교감이 필요하거든 가볼게요 인싸 갔다와 하나 둘 고 인싸 인싸 하나 둘 고 인싸 인싸 jeans 왔다 왔다 온 왔어 남긴 옷은 signing 미처 Public 일tre sprawd 이 stream 을 여기 왔더니 달라졌어 애근형 선생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야 эк discs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는 것도 좀 효과가 있는 건가? 당연히 있긴 하죠. 그치. 옷을 벗고 한 번. 어 그러게? 아 근데 올 거야. 아 나 너도 진짜 와야 된다. 나 진짜 와야 된다. 블랙 입고 안 오면은 평상시 공연 때 이제 꽃무늬 입어야 되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어쩔 수 없지 인사랑 같이 하려긴 해야죠. 어쩔 수 없어. 굉장히 중요한데. 이건 해야 돼. 인사야. 나야 평상시다. 뭐 쳤는 거 아니야 지금. 평상시 아빠. 그렇지? 가자 인사. 저 저 저 인사. 인사 갔다 와. 하나 둘 셋. 둘 셋. 인사. 하나 둘 셋. 인사. 진짜 신기하다. 옷 때문인가 봐요. 옷 때문인가 봐. 아빠가 안 보이나 봐. 옷 그걸 구분하는 게 신기하다. 이거 때문이야 이거. 이거 때문이야 이거. 이제 드디어 구분할 때 화려한 영상을 볼 수 있겠네. 만약에 옷 입고 돌아오면은 100%예요. 인정? 그렇지. 설거. 진하게 정확하게. 진짜 옷 때문이라고요? 인사야 그냥 오지 마. 하나 둘 셋. 인사야. 옷이네. 옷이었어. 아니 일부러. 꽃무늬도 괜찮아요. 이따 보면은. 아니 왜 잘 어울리는데 그러세요. 왜. 너무 시러워. 아니 편안해 보여. 아니 그래도 가족이라며요. 인사를 위해서. 아 근데 제가 무대에서 검은색을 입으니까. 대부분. 그냥 인사를 위해서 저걸 입으라고요. 제발 말 좀 들어요. 말 좀 들으라고. 저 친구가 검은색을 좋아할 때까지 더 열심히. 이제 교통의 융통성 제로예요. 야 인사 가출하겠네. 공부집에서. 이거는. 이 때문이야 이거는. 이거 입고 어떻게 보면 하니. 너무 공연이 재밌을 것 같은데. 의상 만드는 걸 좀 해서. 금색으로 좀. 아 너무 멋있겠다. 그러면 은결이 아니라 금결이네.